아니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요? 아니 여기가 꼬대기 아니야? 오빠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아 이거 너무 오빠 힘내요 와 이거 너무 무서워 장수아 더 가까워 아 이거 사다리가 완전 그거네요 직각이네요 직각 야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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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지마 나가지마 야 이거 뭐냐 이거 야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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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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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일루와 하지마 여기 땅이야 땅이 그러니까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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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일루와 일루와 야 일루와 와봐 아 와봐 와봐 알았다 야 와봐 아 진짜 와봐 좀 봐 좀 봐 좀 봐 왠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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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세 글자가 뭐 왜 이렇게 세 글자가 뭐 갈래 한 글자만 발견하고 올게요 자, 렛츠고! 조심해서! 파이팅! 나 진짜 죽겠는데? 파이팅, 파이팅! 야, 동훈아 너 대단하다! 아, 얘 미끄럽다, 형! 미끄럽지? 혜지 씨 천천히 가요, 천천히! 근데 문제가... 혜지 씨! 제가... 네! 아... 뒤에서 확인을 계속하면서 갈게요. 가세요. 네. 이쪽. 아, 엄마. 야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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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혜지 씨! 저기요. 저기, 나 미안해요. 혜지 씨, 나 진짜 혜지 씨 죽여야 하고요. 그래서 혜인이고 혜지 씨를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지 몰라요. 혜지 씨가 지금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. 네. 제가 지금 이렇게 걷고 있는 것도 좀 기적이거든요. 제가 원래 진짜 걷이 많은데 제가 죄송해요. 제가 겁쟁이로 태어나서. 아, 제발! 아, 제발! 혜지 씨! 아무리 혜지 씨한테는 잘 안 될 수 있어요. 진짜 약속이 나한테 이러지 마요, 진짜. 알았어, 알았어. 정말로 약속해요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약속해. 혜지 씨 지금 찾고 있어요? 찾고 있어요. 안 보여. 아, 저는 진짜 저쪽을 못 보겠어요, 혜지 씨. 저기 봐요, 저기. 아, 못 봐요. 저기, 저기, 저기. 잠깐만, 혜지 씨. 씨... 씨... 얼라리? 왜 없지? 아, 나도 남자답게 걷고 싶다. 되게 남자다운 모습으로 걷고 싶은데. 진짜. 아, 도움이 미쳤다. 이거만 눈으로 해. 자, 제가 밑에 밖에서 보겠습니다. 난 기절할지도 몰라. 어, 왜 없지? 자, 다 온 거 같은데 우리 하나도 못 찾았어요, 혜지 씨. 아, 우리 한 바퀴 들어왔어요? 네. 어머, 왜 없지? 자, 빨리 가시죠. 희한하네. 왜 없지? 다음 뭐 글씨가 완전 작은가 봐. 이 바닥에 있었나? 혜지 씨 안 무서워요? 네. 우와, 혜지 씨가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. 네. 진짜? 없어. 뭐지? 한 바퀴 더 돌아도 돼요? 안 돼요, 안 돼요, 혜지 씨. 자, 올라갑시다. 화이팅! 할 수 있어! 도우아 정말 멋있다. 사랑한다, 노우아. 뭔지 하는 거야, 지금? 하는 건데 모르겠어. 야, 넌 진짜 할 수 있을까? 예, 예. 오, 대박. 화이팅! 러닝 앤 점프. 돈 스탑. 하아! 아, 뛰면 되는 거야, 이제? 진짜. 하아... 진짜 웃었다. 파이팅! 오, 이리 안 돼! 파이팅! 파이팅! 피가 최고야! 어우, 부담. 아, 형. 정리가 없어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자, 저 헬리콘즈 널 위에 떠 있는 거야. 안 묶어 이거 안 묶어? 묶은 거야? 아니 이거 뺀 거. 렛츠고. 잠깐만 잠깐만. 잠깐만 잠깐만. 자 잠깐만. 자 천천히 합시다. 어 다리 흐들거려. 얘기할 수가 없다고. 진짜 무서운 거야. 어 무서워. 무섭지. 너무 무서워. 이렇게 할 수 있어. 이동훈 파이팅 이동훈 파이팅. 파이팅 파이팅. 하나. 오케이. 오오오오오. 밑에 건물 벽면을 보세요. 거기 벽자가 쏟습니다. 보호를 했다 보호를 했다 보호를 했다. 띄웠는데 보호를 했다. 가두세요. 네. 파이팅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잠깐만. 진짜. 와 진짜 무섭다. 와. 1, 2, 3, 5, 4, 7, 5, 4, 7, 2, 1. 1, 2, 5, 4, 7, 2, 1. 화이팅! 화이팅! 렘는 너 fight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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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멋있어. 야 너 망설인 거 없구나 그냥. 진짜 진짜 자랑스럽다 너랑 한 팀인 게. 한 팀 아니야. 우리 멤버랑 한 게 정말. 나도 자랑스럽다. 근데 바람이 있다면 나만큼 시간 좀 끌어줬으면 좋겠다. 야 동욱이 은근히 시간 끌었거든. 오케이. 오케이 됐어. 와우. 진짜 스몰다. 카메라까지 챙긴다. 완전 여유. 쏘리 쏘리. 너무 많이 해야지. 오케이 오케이. 와우. 헛되기처럼 해준다. 송지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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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자랑한다 지효야. 너가 나의 영웅이야. 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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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신났다. 두번에 흠어어 음! 와! 으아! 그리스 된 것 같아 바이블라 그리스 된 것 같아 응! 그리스 된 것 같아 아멘 들어봐 너무도 안 들었어 와, 쟤 대박이야. 진짜 바로. 어메이징한 여자 같은 일하고. 네, 이렇게 너무 한 번에 뛰면 나는 뛰어놓고도 좀 그런데. 야, 대단한 거야. 아니, 처음에. 빛이 바래는데요? 아니야, 아니야. 동생! 동생! 동생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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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어디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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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디? 아... 아... 왔다! 아, 좋아! 형, 괜찮니? 재밌어? 어? 완전 재밌어. 재밌어? 되게 오래 내려간다 하는데 끝났어. 에이, 쟤 대박이다, 얘는 진짜. 나 근데 순간에서 생각했어요. 뭐? 너무 한 번에 뛰어서 너무 매력 없어보는 거 아니야. 아니야. 한 번에 빠져서. 야, 누리가 뭐가 달라. 그만해라. 너 이런, 내가 다 있어. 내가 좋아할 만해. 궁금하긴 한데. 궁금하긴 한데. 어우, 고민한다, 고민한다. 아니, 왜냐하면 한 번씩 딱 뛰니까 이렇게 되게 상쾌하네요. 쉬어보이는 거야. 괜히 딱 남이 숨어졌어. 하나, 둘, 셋만 하면 되니까. 결정, 결정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지금 망설이고 있다, 지금. 진짜, 진짜 재밌어. 진짜 재밌어. 뛰면 우리는 세 글자를 다 할 수 있는 거지. 어떻게 해야 돼? 그럼 하하 씨가 이거 하고? 내가 이거, 내가 어떻게든 하고. 내가 진짜. 무섭다. 머뭇거리며, 진짜 하하 씨도 너무 높고 이게. 한 번에. 아니, 저기 이제 하하 씨는. 하하 지금 미션 수행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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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만 보고 뛰어. 하나, 둘, 하나, 둘. 오케이. 하, 하. 하, 진짜 무서워. 하. 난 남자야. 난 남자예요. 나 남자라고요. 하하 하하. 무섭지 않아? 넌 멋있는 아빠가 될 수 있어? 아 이걸 어떻게 해? 야 설형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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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봐 세 세 세 세 아 이거 떨어지려면 또 보자 다시는 다시는 이런 거 하지마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혜진 씨! 혜진 씨 난 봤어요! 혜진 씨 너무 멋있어요 혜진 씨가 나의 영웅이면 안 무서워요? 무서워 다 할 수 있어요 혜진 씨! 혜진 씨가 나의 영웅입니다 혜진 씨는 나의 힐리프 캠프의 주역 용기 아이콘 에이 오픈 도도 아 진짜 야 동훈아 알아냈냐 근데? 왜? 알아냈어? 형 너무 정말 안 챔피... 이거까지 못하면 난 살아두고 정말 한혜진까지 할 때 이런 거 아니야 한혜진 화이팅! 한혜진 화이팅! 한혜진 화이팅! 최고! 한혜진! 한혜진 최고! 한혜진 진짜 멋있다 아 쫄깃 없어요 아 größ댕ni 여기떨 정의진 화이팅! 심전側 주님 Сер까비 Luego 조교 애 mmm 정말 고마워 여러분 맞 nú am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종이가 붙어있습니다. 손으로 긁으면 긁어지는 긁의 글자 위에 붙어있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동전을 드릴 테니까 이 동전으로 그 껌갓을 긁어서 무슨 글자인지 보고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. 아니 그냥 붙어있는 거야. 긁으셔야 글자가 보입니다. 이거 조심해요. 형 눈 좀 써야 해. 형. 흰색이 형. 형. 잡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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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통화했어. 광수야 멈추면 안 돼. 쭉쭉 올라가야 돼. 광수야 멈추지 말고 올라가. 그냥. 광수야 가. 방수 형 올라가야 돼. 올라가야 돼. 방수 형 올라가야 돼. 어? 어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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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. 동전은 이제 그만 뱉으셔도. 두 분 다 글자는 보셨나요? 다시 안 올라가셔도 되겠죠? 두가 빨리 조합하느냐? 자 우리 둘 또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. 석시를 할 수 있어 석시라 석시를 할 수 있어. 오우. 오우. 네. 셋. 셋. 어 형. 야 방수야. 너 뭐 했어? 형 괜찮아요? 뭐 한 거야 얘네. 피고리 상점. 일단 조용히 빨리 알려주세요. 형.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. 우리 둘이 둘이야. 오케이 오케이. 사실 몰라도 돼. 자 우리도. 자 우리도. Gs 아버지 아파 RXXL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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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저기 저기 저기. 자 죽을수 있나요? 죽을수 있나요? 명수예요? 아 빨리 빨리 빨리. 다 그렇구나. 죽을수 있네요. 아 빨리 빨리 빨리. 일단 스카이워크에서는 셋 자가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번지에서 나 그리고 클라이밍에서 도 아 지금 뭔데? 야 야 죄송해요 우리 안 놔 아 지금 손 들리시는 거예요? 소, 나, 도 정답 예! 정답 예! 죄송합니다 그럼 소 먹으면 나올까? 예! 고마워